으아하하하하하 에헤헤헤 에헤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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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에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드다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허 네 이번에 할 것은 The Red 빨간드레스의 저주 The Red Dress Girl 여기 써져있죠 Curse 이 저주라고 말 저주라고 보면 되요 어 자 이거 다음판이 이 게임은 저 그때 재밌게 해서 알고있는건데 으흠 재밌게 해서 알고있는건데 어 이거는 한 명이 빨간드레스로 지정되는 어 저는 생존자네요 네 그리고 다 나머지는 다 이 보석을 부숴야하는 생존자들이 됩니다 총 다섯개나 있구요 그 다섯개를 다 부숴야 시민이 우승하고 안그러면 킬러가 우승합니다 The Red Dress Red Dress Girl 근데 숨어있어도 그 빨간드레스 여자를 못피합니다 그게 안타까운 사실이죠 아니 피할 수 있었다면 얼마죠 95 second 와어어어 오케이 오케 저 여기 탈출 dread 시청자 빨간보석의 힘을 사용해야 됩니다 빨간보석의 힘 흡자 빨간 보석의 힘 빨간 보석의 힘 빨간 보석의 옙게 안개났네 안개렸어 안개렀어 안개렀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렇게 관전할 수 있거든요? 아 나 진짜 으어 이런 요 빨간 드레스 여자는 이 이 이 녀석은 이 녀석은 거의 어 이 녀석은 다 웃음이 왜 저래? 여자 아닌 것 같은데요 여자 아니 여자 아닌 것 같은데요 오오오 왜지? 여자 아니 이 진짜로 제대로 된 어 이상한 사람? 흐흐흐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very weird dude 어 또 이상한 웃음 했어요 으응 이 여자는 이 녀석은 이런 보석 옆에 가있으면 힘을 못 사용해요 그래서 이걸로 저 저거 저는 그걸 이용해서 피하려 했는데 실패했네요 으음 아하 으흥 지금 누구 누구 누가 살아있어 얘가 알고 있던데 지금 몰래 보자 부수고 있나 어? 어디있대? 어디있대? 한명 살아있대잖아 흐흐흐흐흐흫 아이 그 이상한 웃음좀 그만하시지 아아 나 진짜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거야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음? 어? 설마 아 이쪽으로 돌아와서 갔나봐 저쪽으로 돌아와서 가는 길이 있잖아 저쪽으로 간거에요 아 그 이상한 웃음 또 할래? 진짜 아이고 로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거대공이 있는데 거대공 공은 어디갔어? 아 공은 왜 지웠대? 여긴 있을거야 공이 어디갔대요? 아 전체 친구초대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음? 어 이렇게 대답해야겠네요 쏘리 쏘리 아임 아이 헤브 full amount of friend 쏘리 죄송합니다 쏘리 아이 헤브 친구 꽉 찼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보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오우 오케이 일단 남아인 한 명 찾았나? 설마 7분 동안 이럴 생각이니? 저기요 좀 찾으러 다니시지 표시나잖아 님에게는 음? 응? 6분 동안 뭐 할 생각이야 ㅎ ㅎ ㅎ ㅎ ㅎ ㅎ ㅎ 오, 컴온 유캔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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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킬러야 빨리 끝내기만 해 그 이상한 웃음 하지마 또 이상한 웃음 하죠 유캔 파인 예스 게임 시들 어우 불쌍해 전 미안하지만 나도 돈이 없어 나 돈 생기면 언젠간 해줄게 투사하는게 너무 비싸더라구요 미안해요 음 크리스 티키 다 이렇게 세개씩 아 아 어? 어? 나, 나, 나 여기만 있었는데 이상하다 어? 헥 어허 어허 이렇게 표시나죠 동그라미 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나죠 그 건기가 생조나가 있다는거거든요 오케이 얼른 올라와야되는데 내가 방금 어떤집을 했다 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흫 으어..나 최소 다섯대 때려야되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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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아 아! 아니 그 이상한 웃음 하겠지 말라니까 나 그 웃음 듣기 싫어 엉? 왜이래? 오케이 더 맞았어 맞았어 어어... 크리스도 덤비려고 하는 애들은 여기서 못살아나마 오케이 원킬 아... 부서졌네 하나 하나 부서졌네 여기 더 있네 네 나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없대 나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없대 아하하 하하 오케이 한 명 남았다 그 한 명 어딨어 오 저기 있다 저기 있네 오오오 일대에 똑같은 머리네 머리카락 아이 진짜 그 웃음 좀 그만하라고 나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겠네 뭐하는거야 죽여달라 이러는거군 GG GG 굿게임 베이베 예아 오우 예아 베이베 아 저도 저도 저의 웃음소리도 그랬나요 저렇게 충격적이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으흠 오 흐흥 으흠 고르세요 고르세요 저는 여기 할래요 여기 꽤 괜찮아 이 맵도 아 아헌트드하우스 그럼 공간 굉장히 구약이 공간적인 저 이 맵 안해봤어요 음 아 생존자다 물론 연속으로 어 집에서 왔겠지 오호호호 으흐흐흐흐흐 어 아 이거 천까지 가는게 너무 오래걸려요 그래서 전 행운을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 소리절정 볼륨 이정도? 볼륨이 볼륨은 조금 키웠거든요 오 오 저기 죽여버리는 것 봐 허 제발 이쪽으로 오지마 제발 이쪽으로 오지마 제발 그냥 소리를 다시 줄여줄게요 아 저 잠깐만 어제 듣는데 오 아니네 전 나무를 보고 놀랐어요 오씨 절반 없도록 파괴 아 한 명만 죽었어 다행히 한 명만 죽었어요 오 저기 난리 났다 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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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빛이 나면 전 위험해진다는거에요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거에요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저는 이걸 박사내면 저는 도망갈거에요 이렇게 천에 도달하면 박사 박사납니다 이렇게 다섯개나 있거든요 저는 위에서 봐야되요 그쪽에 있어? 그쪽에서? 다 이쪽으로 달려와 혹시 모르니까 나도 같이 가주지 저 한 명백 한 명만 죽었네 이거 뭐 설명 아우 이 집 하나있구나 어 내가 같이 가줄게 웃어 우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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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요 여러분 모두 다 튀어요 살아서 봐요 어 어 어 저쪽 위로 올라가요? 어우 저 사람을 잘한다 어우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 저렇게 계속 들으면 하자 저는 일단 이 집안에 들어가야되요 저쪽으로 갔으니깐 여기 안에 들어가야되요 계단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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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있다는거 알아 너 여기서 나올거야 난 이 보석을 이용해서 널 싸우면 되지 어 제발 제발 오지마 저저저저 죽어났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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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어 두려워 저 여태까지 열한번밖에 못이겼다고 어 어 나 이것만 부순데 이쪽으로 오고있어 이쪽으로 오고있어 이 보석밖에 안남았으니 제발 제발 이 보석밖에 안남았어 저쪽도 저쪽에 있던거 또 부숴어 어 어 네네네네 제발 950 어 예스 GG GG dev GG qb AH 오 미안 저렇게 신기하게 보이는 맵은 다 가봐야지 나 저 위에 있었다가 떨어진거야 아 난 진짜 다시 올라가야 되겠는데? 저런 구석이 있는 데가 안전하지 않을까 매트? 매트는 누구야? 매트! 매트 여기 없어 아 여기 AI네 무사해야 되나? 이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지나간거 아니야? 응? 그녀가 주변에만 있으면 느낌이 심상치 않아 어? 이 계단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 다른 생중자 했어 와 진짜 너무 무서워요 이거 진짜 완전 레알 공포게임인데? 와 진짜 하나 부서졌다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굿 굿 아이엠스터 오 어딘지 알았다면 내가 도와주러 가는데 어어어! 저기 밖에서 싸워있어요 와아아 아 나 빨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얘 오고있다고 제발 난 이 희생하겠어 이걸 부수는데 나갈수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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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도돼 오케이 이쪽위에있나? 이쪽위로 올라가도 되나? 어우 이쪽위는 이쪽위에 있는건 부산나봐 아무것도 없네 어우 저 뭐야 벌써 절반 넘도록 죽었어 저쪽위에 있는곳으로 가야되겠다 저는 이쪽으로 갑니다 어어어어 뾱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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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뾱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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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iento 그 산소 소리 sto 주 messy 저게 보정소서 저게 보정소서 저거 보caster gg gg Guinea 오마이갯 내가 시간 많이 끌어졌던데 끌어졌던데 시간을 많이 해 여기 서면 어디가 좋을까 전 여길 하고 싶네 여기 다 보놈다 여길 다 보놈다 그래요 저 Dame 맞지 후허흐핳 아아 일단 기다려서 워밍 Wayne 아 나 젖음 엄청 못하고 있는 I'm I'm being an idiot hora 와레여 오우 yeah You're going to die 인마 You're dead son I'll show you what a ㅎㅎㅎㅎㅎㅎㅎㅎㅎ 뭐할게다니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엡~~ 오우예에에 유어 고인이다 임마 유어 고인.. 유어 데이디 사알 ㅎㅎㅎㅎㅎㅎㅎㅎ 아우 쇼우 루 어떤 리얼 킬러 루 비 ㅎ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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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에에에에에에엑끝끝끝힝힝ㅎㅎㅎㅎㅎㅎㅎㅎㅎ 저한테 빔을 어떻게 달아나는거야? 너도더지? You don't deserve to live. 아 죄송합니다. 정신 잃을때가 많아요. 이게 뭐하네. 오 안녕. 안녕. 왜 안죽어? 왜 안죽어? 한 명만 남았네. 안녕. 안녕. 왜 안죽어? 왜 안죽어? 이게 렉이야? GG. 약간 렉이 있었어요. 렉! 저도 그 이상한 여자의 목소리 듣기 싫습니다. 근데 제가 술래가 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재밌어져요. Yep. Yep. I agree. I agree. 음. 여기 또 할까? 이거 재밌었는데. 아니가 여기. 여기 어디야. 스퀘어 크로우. 헬로우. 헬로우. 오케이. 이쪽. 이쪽 괜찮다. 후우. 안오고있지? 안오고있지? 해. 그리고 우리 혀동심으로 해야 돼. 이 주변엔 없다. 이 주변엔 없다. 흠. 아니. 저한테 인사하는 것뿐이. 왜 엘로엘로. 몇 번 안가. 흠. 저쪽에 한 명 있네. 살인자 없겠지? I'm not where I'm supposed to be. 저는 원래 있어야 될 곳에 없네요. 저는 원래 있어야 될 곳은 없다고? 원래 있어야 될 곳은 없. 오. 나 돌아서 가야 돼. 어우 또.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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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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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롤롤롤 아 살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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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으 으으으흐자 으으 왜 저 길 안가져 으으 흐으으으하 ㅋㅋㅋㅋㅋ 오호아우 와 진짜 열받네 으허우 자 그.. 웃음소리 듣기 싫으니까 똑 됐다 웃음소리 못들어 ihr Там 웃고있는데 못들어 예ㅣ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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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ㅏ PLLTEnt If Look back to your 사 freshwater fish caption, 1명 남았다 한 명 남았다 오마이갓 어... 해낼 수 있을까? 어! 어! 걔 안아 부숴었어 헉!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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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어! 티어 나 여기서 여기서 안 돼! 런! 지지지 지지지 지지 지지 나 뭐 의자에 앉는게 왜 이래 나 의자에 못 앉나? 아 드디어 앉아있네 드디어 앉아있네 음... 이렇게 골라졌네 여기로 할거야 아 몇판도 할 수 있지? 우리 우리 몇반도 할 수 있지? 일단 이번판을 해보고 아... 나 여기 했는데 아... 잠깐 했는데 여기 여기 피할 곳이 그렇게 마땅치 않아서 아... 어 저 밑에 있어 이거 어떻게 해 빨리 움직여! 물고 We need to live 피폴 어후 잠시 이거 어떻게 내려가 어떻게 내려가냐 저기 길있나 오 이 길이 있네 어딘지 몰라 어딨어 어딨어 살인마 어디갔어 일단 여기부터 부숍시다 이쪽 망은 제거 보죠 여기 있으면 안돼 여기 있으면 안돼 달려 살인자가 이쯤에 있었는데 살인자 저기 살인자 저쪽에 저쪽으로 가면 안돼 여러분 저쪽으로 가면 저는 이쪽으로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괜찮네 야야야야 빨리와 이동해 이동해 아 나 저긴 저 크리스탈은 어디있는거죠 여러분 왜 이쪽으로 와 저쪽에 이제 저쪽으로 가는 방법은 뭐지 우오오오오 아 튀어요 여러분 아 아 으어어어으학 저 위로 올라가는 방법 означ 제게 있는 희망 달리기 저에 있는 희망은 앞으로 달리기뿐이에요 다행이다 저기 밑에 있어 저기 밑에 있어 아우 뭐야 이게 아무것도 없네 저기 위로 어떻게 올라가는데 저 밑에 있지만 언제 올라올지 몰라 살이 막아 이쯤에 없지 이쯤 있으면 안 되는데 이쯤 있으면 안 되는데 오케 bring it on man bring it on 오씨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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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오케 룸비야 나에겐 크리스탈이 있고 너는 갇혀있네 흐흐흐 어 개 I was lucky enough to broke this thing 아 I don't think I'll be able to make it out of your life 정말 저는 여기 살아서 여기 밖으로 못나갈 것 같은데 으흐흐 저 다른사람은 도대체 어디있대 왜 넉 네 나아 확실한건 저쪽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건 저쪽은 아니었습니다 아 도대체 저 마지막쪽으로 가는길 마지막거 마지막거 저쪽으로 어디가는 어떻게 가는거야 How do I get up 어 어 What 어 다른사람이 알아서 했네요 네 네 와우 자 여러분 지금 26분 26분 돼서 지금 27분이네 27분 돼서 어 저는 이제 음 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다면 오 이거 웃고있네 이렇게 이분가 아우 아니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오 안녕하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바이바이 안녕 롤에 도대체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